오미크론 관련된 뉴스 속보들이 처음 들어오던 2021년 11월 말, 12월 초에 우리나라 언론 보도들 한번 생각해보면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기존의 PCR로 오미크론 진단 못해! 과연 그럴까요? 오미크론 변이도 결국은 코로나19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PCR 효소중압 방식은 거기 들어있는 코로나19의 유전체인 E진이나 N진이나 RPRD진과 같은 그런 기본 공격을 진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본 공격을 진단하는 것은 당연히 PCR 검사를 통해서 코로나가 있다 없다를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델타 변이라든지 베타 변이들은 이 PCR 검사로 진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유전체 전장 검사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그런데 유전체 전장 검사를 하면 3일에서 7일 이상 걸리거든요.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와 많은 세계 연구자들은 델타 변이가 처음에 우리가 유행할 때 전장 검사로 다하기 어려우니 일부를 샘플해서 검사하는 방법도 있고 PCR 검사에다가 변이의 특성을 입혀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PCR 검사로 오미크론 변이를 100%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PCR 검사로 코로나19가 확인된 분들에게 DNA 전장 검사 등을 통해서 유전체 분석을 할 수 있어서 거기서 확인할 수 있고요. 시간이 좀 지난다고 하면 PCR 검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을 입혀서 PCR 검사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아마 빠르면 2에서 4주 안에 대한민국에서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얀센사와 아스트라제네카사의 바이러스 벡터 방식 그리고 메신저 RNA 방식의 모더나 화이자의 방식들은 초기 코로나19 바이러스 모델을 바탕으로 예방접종이 개발됐는데요. 이러한 예방접종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뾰족뾰족 튀어나와 있는 스파이크 단백질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인체에 침투를 안 하게 하거나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몸에서 바이러스를 증폭시켜서 코로나19가 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델타 변이도 그렇고 이 오미크론 변이 같은 경우는 뾰족뾰족 튀어나와 있는 스파이크 단백질이 변이를 일으킨 거잖아요. 그런 경우라고 하면 기존에 디자인되어 있는 예방접종으로 충분히 효과를 못 볼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코로나19의 특성에 대비해서 현재까지 나와 있는 예방접종이 중앙체의 효과는 예전에 발표했던 90%, 80%부터는 떨어지지만 기본적으로 오미크론 변이도 코로나19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를 갖는 건 충분하고요. 여기에 화이자사나 모더나사에서는 이런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델타 변이 뿐만 아니라 오미크론 변이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예방접종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약 100일 정도 후면은 출시가 가능하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메신저 RNA 방침의 예방접종인 경우에는 기본적인 면역을 이루는 설계도를 우리 몸에 넣어주는 거거든요. 즉 우선 분석이 돼 있는 코로나19의 유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일부 32개 또는 그 이상의 변이 부분만 새롭게 디자인을 하고 면역을 만들 수 있는 설계도 우리 몸에 넣는 거기 때문에 메신저 RNA 방식인 경우에는 4주면 새로운 대응을 만들 수가 있고 그 이후에 6주에서 8주 동안의 안정성 평가를 한다고 하면 기존의 효능 효과와 안정성을 통해서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즉 메신저 RNA 방식인 경우에는 우리 회사에서 발표한 것처럼 100일 정도면 접종을 할 수가 있고요. 바이러스 벡터 방식인 경우에는 그보다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3개월에서 4개월 후면은 우리가 충분히 만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오미크론이라고 왜 이름을 지게 됐을까요? 처음에 이 변이를 확인할 때 변이를 확인했던 국가 영국, 남아공화국, 인도, 브라질 그래서 그 국가의 이름을 불러서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발, 남아공발 이런 표현을 썼는데 세계보건기국 WHO에서는 이러한 표현들이 국가에 대한 이미지를 떨어뜨리거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의 알파벳인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등의 이것의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이름을 정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12번째인 뮤 변이까지 이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 알파벳의 13번째인 뉴라고 하는 이름을 정했어야 했는데요. 이 13번째인 뉴를 사용하게 되면 영어에 새롭다고 하는 뉴와 혼돈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새로운 변종이라고 하는 오해가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4번째인 크시론 같은 경우는 또 다른 혼돈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15번째인 오미크론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변이는 계속 나타날 거고요. 아마도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게 되면 오미크론 그 이후에 그리스 알파벳의 순서대로 이름이 명명될 거로 확인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